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요즘 무선 마우스들이 진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이 오로치 V2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 말고도 유명한 거는 로지텍의 G304 이 친구가 있겠죠. 이 친구들 말고도 무선 마우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두 제품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선 마우스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가벼워야 되고 충전이 가능해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성능 차없이 오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두를 충족하는 배터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스맨 AA 배터리 그리고 AAA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설명을 하기 전에 건전지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장단점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바로 이런 일반 듀라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알카라인 제품이 있고요. 이런 엔에로프 같은 충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니켈 수소가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에너자이저 울티메이트 리튬이라는 리튬을 사용한 배터리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 종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제품의 공통적인 단점은 바로 무겁다는 거예요. 이 듀라셀 제품이 무게가 24g이고요. 엔에로프 이 제품은 무게가 더 무거운 27g입니다. 그래서 무선 마우스에 쓰기에는 이 두 제품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제품은 왜 사용을 하냐면 엔에로프 이 제품은 전압 유지력이 좋아서 제품을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무겁다는 거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알카라인 이 제품은 무겁기도 무거운데다가 전압 유지력도 안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거 있죠. 그래서 한 박스씩 사놓고 그냥 교체를 하면서 리모컨같이 그냥 바꿔서 써도 딱히 상관이 없는 배터리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 예외적이라고 말했던 에너자이저의 울티메이트 리튬 이 제품은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가 15g으로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도 진짜 커가지고 진짜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충전이 안 된다는 거하고 일회용 제품인 거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있겠죠. 근데 뭐 마우스로 사용을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거의 몇 개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304 유저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리튬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근데 왜 충전이 안 될까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리튬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충전이 가능한 거는 리튬 이온 그리고 리튬 카드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리튬 이온 제품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주변에서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건전지 형태 충전 가능한 제품은 18650 있죠. 그 전자담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제품은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들어가는 제품이죠. 근데 건전지 형태의 그런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작은 AA나 AAA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바로 바스맨 AA 그리고 AAA 리튬 이온 건전지입니다. 일단 이 제품 아까 말했던 장점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AA 기준으로는 무게가 15g으로 아까 얼티메이트 리튬이랑 무게가 동일하고요. A3 배터리는 무게가 7g밖에 안 됩니다. 건전지를 흔히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의 무게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전압 유지력 자체가 니켈 수소 제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고 전압 자체도 니켈 수소 제품은 1.2V인데 이거는 1.5V로 좋겠긴 해요. 근데 뭐 측정을 해봤을 때는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표기를 하더라?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충전이 된다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충전하냐? 이거를 이렇게 뽑으면은 USB-A 슬롯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면서 충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조 배터리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바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자체가 진짜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AAA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죠. 이 포트에다가 케이블로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번거롭긴 합니다. 이거 왜 USB-C가 아니고 마이크로 USB인지 모르겠는데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를 않아요. 여튼 이 두 개 제품 충전도 되고 전압 육지력도 좋으면은 단점이 아예 없는 제품이냐? 굉장히 큰 단점은 바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이 한 알이 거의 만 원 가까이 합니다. 아까 얼티메이트 리튬 이 제품도 비싸다고 했잖아요. 일회용 제품치고는. 근데 얘가 두 개 벌크짜리로 사면 한 개 기준으로 1,700원이 합니다. 이거를 한 만 원치를 사면은 진짜 1년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이 그거랑 거의 맞먹는 거죠. 이 하나 가격이. 근데 장점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충전 가능 획수는 1,000회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 엔에루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100회 그렇게 충전이라고 적혀 있어서 충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약간 괴물 배터리이긴 해요. 여튼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요. 얼티메이트 리튬 이 제품에 비해서 용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카라인 정도로 적게 가는 건 아니고 배터리를 지금 여기에 넣어서도 계속 사용을 했었고 이게 이제 송출용 컴퓨터 사용하는 거라 이것도 좀 오래 썼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된 거 보면은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건 아닌데 스펙 자체로는 일단 용량이 조금 많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마우스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두 달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AAA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작다는 친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작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별로 추천은 드리지가 않아요. 또 하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이건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엔에로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니켈을 이용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식 배터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방전을 안 하고 충전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용량 자체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완전 방전하고 쓰면 되긴 하지만 얘는 그냥 어느 때나 충전했다 말았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용량이 그 정도가 한 개냐고 물어보시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찾아보니까 이것보다 용량이 더 큰 리튬 이온을 사용한 AA 배터리들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들은 KC 인증 막 이런 인증이 돼 있는 제품이 아니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제가 그 제품을 6월, 5월 이쯤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품이 아직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3개월? 거의 그 정도 지났는데 원래 그 제품으로 리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제품 한번 써보고 그 제품까지 딱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제품은 에너자이저 이 친구보다도 용량이 더 큰 제품이에요. 이 친구의 1.5배였나? 한 그 정도 됐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리튬 이온으로 충전도 되지 용량도 얘보다 크지 가격은 비싸던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괴물 같은 배터리인데 배터리라 출발을 안 했어요. 그건 이제 당전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 비교까지 해가지고 리뷰를 하겠지만 일단 그 제품이 오고 나서 나중에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겠네요. 여튼 오늘은 바스맷 AA 그리고 AAA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이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배터리 꽂는 걸 원래 생각을 못했었는데 잘 되네요. 컴퓨터에 꽂으면 근데 잘 돼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만약에 밖에 가지고 다닐 일이 있으려나 근데 그 제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